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룡개사법 박용덕입니다. 해커서 제1회 모의고사 11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용력업은 안되죠? 용력업, 용력알선업은 되는데 용력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엑서죠? 부칙개공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뢰인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업을 경업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공인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편의점 해도 됩니다. 법인은 안되죠? 개인은 경업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경업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개인은 경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모든 주택상가에 대해서 분양대행할 수 있다. 이게 옳은 것인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모든 문제가 되겠는데요.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인 대상인 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검증이 돼가지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아마 감옥별로 듣다 보면 조금씩 스님들마다 다르게 말씀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비밀준수입니다. 비밀준수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X입니다. 예를 들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경우 만약에 비밀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아니면 위정죄로 처벌받겠죠. 자 그래서 1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부합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갑은 30일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예 강남구에 설치하네요. 사무소를. 자 먼저 그러면은 1번 보면 갑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임차하여 사무소를 확보하였으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맞습니다. 2번 갑은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1억원 이상 업무보증 설정하여야 강남구청장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에 사무소 설치하려고 하죠. 1억원 이상 보증 설정을 하여야 강남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보증 설정을 먼저 등록하기 전에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계 이전에 보증 설정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을 미리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보증 설정을 미리 못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3번에 매수 신청되린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 설정을 하여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 가입하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강남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때 강남구 조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4번 갑이 동업관계인 을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개업 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요. 5번 갑이 진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소속 공개사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소속 공개사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없는 게 아니고 1번 직무교육은 보존이 될 사람이 받아야 되죠. 2번 거짓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의무 예 맞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소속 공개사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짓 계약서 적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다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4번의 보존 의무 없죠. 보존하기 전에 3년 5년 보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리겠죠. 소속 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옳은 것인데 1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회원이 될 사람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300명 이상 발견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반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50명이 아니라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죠.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인데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이 또해서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면 15개 광역심이 또가 있으니까 300명이고 서울에서 100명이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칙개공도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라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네요. 옛날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전부 서울에 두고는 있지만 꼭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부칙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부칙개공은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이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기 때문에 이미 16년 전에 부칙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잘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 4번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기본적인 업무범위나 업무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를 고용할 수 없다 했는데 소속공개사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이 소속공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역은 여전히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죠. 1번 만약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부칙개공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묻던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 갑은 일간신문에 광고된 A 소유 주택을 직접 매수하였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안되죠? 의뢰인이라는 것은 중개업소에 찾아와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사람이 의뢰인입니다. 신문광고 나온 걸 직접 사도 됩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아니죠? 2번 개업공개사 R은 중개 의뢰인 B를 대리하여 매도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건 소위 일방대리입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개업공개사 병은 거래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가 당자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매를 의부라는 건 안되지만 임대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에 대한 권리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D가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권리를 이에게 매도하는 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연히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행위 우리 법제 33조에 있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저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는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일반 중개계약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1번 보존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계약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4번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계약서다. 도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소속 공개사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에는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개사가 도장 찍어야 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죠. 모든 소속 공개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9번 옳은 것인데 1번은 직업 업무에 있어 제안을 받는 종별은 중계법인인 개업공개사뿐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라 경업제한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개인 개업공개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부칙상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이외의 물건을 체급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정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 공인중계사인 개업공개사도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이건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은 6가지만 개법할 수 있고 개인도 6가지도 개법하고 다른 업무도 개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만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4번 종별에 따라 중개산물의 범위를 대통령용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즉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든 공개사인 개업공개사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특수법인이 중개법인의 경허본물을 취급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특수법인에 대한 규정은 특수법인은,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의 경우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고 책임자가, 군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 천만원 이상 보정설정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개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개학은 의뢰인과 계획공예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중개개학이라는 게 뭐냐면 거래개학하고 다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예,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개학입니다. 거래개학은 매매개학, 교환개학, 임대차개학이 거래개학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개학은 구두, 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말로, 보통 우리 말로 하고 있죠. 거의 99%가 말로 합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계획공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중개개학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가능합니다. 구두로 말로 가능합니다. 민법시험에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죠. 전부 구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전속중개개학은 전속중개개학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죠. 전속중개개학을 체결하면. 그런데 전 일반중개개학은 구두도 가능하고요. 모두 사용 의무가 있다. 이 말도 X죠. 일반중개개학서는 사용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중개개학이, 아, 거래개학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매매개학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개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죠. 중개개학이 없어도 매매개학이 성립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팔아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달라 소리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중개개학의 법적 성질은 불효식 낙성개학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상, 계약체결상의 의무가 없는, 없는, 이미개학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중개개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개학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개학은 계약공개사에게 보수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집 팔아달라고 했으면 그 중개개학 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요.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래개학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안녕.